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캐나다 서부에서 폭염 관련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서는 지난 25일 이후 닷새간 보고된 사망자가 486명이라고 이주해 리사 라포인트 수석검시관이 밝혔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벤쿠버 경찰은 29일 53명을 포함해 최근 며칠간 98명이 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벤쿠버 경찰에 보고되는 급사건수는 하루 서너 건에 불과합니다. 포틀랜드를 끼고 있는 오리간주의 멀트노모 카운티의 보건당국자는 이 지역에서 44살에서 97살인 45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리간주를 통틀어서도 2017년에서 2019년 온열 질환 사망자는 12명에 불과했지만 급증한 것입니다. 뉴욕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기온이 화씨 100도 섭씨로는 38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정전사태가 빚어지는 등 폭염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코네디스는 전력 수요가 공급 능력을 초과해서 벌어지는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을 막기 위해 퀸즈 일부 지역의 전압을 8% 줄이면서 6만 4천여 가정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브루클린의 그린포인트 지역은 정전이 되면서 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아 큰 혼잡이 빚어졌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에어컨 없이 찜통 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코네디스는 폭염 시 세탁기와 건조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 사용을 자제하고 에어컨이 2개 있는 경우 하나만 사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추가 붕괴 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7월 1일 수색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지역 당국과 구조 책임자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섭사이드 챔플레인 타워 사우스 아파트의 나머지 부분이 추가로 무너질 수 있다면서 1일 오전 생존자 수색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수색작업 중단은 붕괴에 참사가 일어난 지 8일 만입니다. 그간 생존자 발견 소식이 들려오지 않은 가운데 수색 중단 소식은 실종자 가족과 이웃들을 낙담시키고 있습니다. 수색 중단 이전에도 구조작업은 화씨 90도, 섭씨 32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서 상당히 더디게 진행돼 왔습니다. 한편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플로리다주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 관료들을 만나 연방정부 차원의 추가 구조대 파견과 수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서 사망자는 다시 추가돼 현재 사망자는 18명, 실종자는 145명으로 직배됐습니다. 한국정부가 7월 1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직계 좀비석 한국방문 격리면제서 발급에 들어간 가운데 형제자매 방문 시에도 격리면제 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외교부 당국자는 격리면제 논의 과정에서 형제자매 이야기도 나왔다면서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봐가면서 형제자매 격리면제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총영사관 측은 격리면제서 신청자 중 7월 1일과 2일 출국자 중 총 394명을 대상으로 한 격리면제서가 발급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일부터 6일까지 출국 예정자에 대한 격리면제서는 2일 중으로 모두 발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한편 총영사관 측은 4일 오전 11시부터는 가급적 제외국민 민원포탈 영사민원24를 통해 격리면제서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청방법은 확정되는 대로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며 오는 8일까지 한 해 현재 이메일로도 접수합니다. 한편 7월 1일 하루 격리면제서 신청 접수는 616건으로 총 누적 접수는 2,77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메이시스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4일 오후 9시 25분부터 이스트리버 301호 약 25분간 펼쳐집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주민들은 관람구역으로 지정된 로우메나탄 FDR 진입로에서 14스트릿부터 51스트릿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관람구역으로 들어가려면 입장지점인 FDR 진입로에서 이스트 14, 23, 34, 48스트릿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퀸즈, 겐트리플라자 주립공원, 헌터스포인트 사우스공원,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등에서 관람이 가능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문석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